3대 폭포 나야가라 그리고 저기 저기 있는 거요 이과수 아 나 이거 던지면 안 되는데 아 헷갈리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마지막 폭포 박연폭포 나이지리아 폭포 이과수 폭포 나이지리아 폭포요? 나이지리아 폭포 3대 중에 하나만 알아보는 지다 나이지리아 폭포도 유명한 건 있겠지요 나이지리아 폭포 나이지리아 폭포 고달아기 고달아갑다 3대 중에 하나만 영국 여왕 와 엘리자베스 그런 건데 옛날 와 알았어요 올리비아? 올리비아? 8세? 아니야 빅토리아? 빅토리아? 빅토리아 폭포 아 나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하다 나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아 약간 섹시했어요 선배 아 내가 일자리가 아닌데 아 진짜 미안해 아 병상실 채를 좀 봐 나이지리아 뭐 잘 나이지리아 뭐 잘 나이지리아 뭐 잘 걷어 어 네 연희? 연희 먼저 해 일단은 부자부터 눌러놓고 보인다 부자부터 눌러놓고 봐 아 나 프랑스 홍보대 사람 말이야 아 진짜요? 거기에 네가 홍보할 게 뭐 있다면 프랑스까지 갔어 오 부자 아니야?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진짜 아는데 홍보대사인데 과자 이름이 비슷해 어?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야? 어 마크 해놓고 여쭤보자 마크 하 진짜 왜 모르지 몰라 그 정도면 모르는 거야 맞추고 맞추고 나 알았어 뭐? 마크롱 아 다행이다 나 하나 맞췄다 드디어 맞췄다 오